안녕하세요. 허브경제TV입니다. 오늘 볼 종목은 영화 에스키 바이오 사이언스 라는 종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살짝 양봉이 나왔고요. 오일선을 살짝 터치하는 모습이 나왔거든요. 외인들의 매수 물량이 나갔네요. 조금 아쉬운 모습이죠. 계속해서 외인들의 매수가 들어왔다가 여기서부터 지금까지 계속 매도 물량이 좀 나아졌습니다. 하루정도 매수 물량이 들어왔는데 다시 바로 매도가 나왔죠. 좀 연속성을 가지고 매수가 들어와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이 에스키 바이오 사이언스 같은 경우 외인들의 매수 물량에 의해서 주가가 좌우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일단은 이 파란색 라인 정도까지는 다시 한번 밀렸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적으로 밀리면 두가지의 지지 라인이 있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마 여기까지 밀릴까? 물론 밀리긴 했네요. 여기까지 밀릴까? 라고 했는데 밀렸죠? 그럼 할 말이 없는데 일단은 여기 라인에서 좀 지지 라인을 보여주고 다시 움직일 때 77,500원 라인이 저항구간이 될 거예요. 다시 한번 여기서 돌파하고 눌림받고 이런 액션이 나왔을 때 85,000원 역시 다른 저항구간이 되겠죠. 대신에 여기서 만약에 이 검은색 선이 연장된 이런 모습이 있을 거고 얘도 이렇게 있을 거고 얘도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파란색이 연결이 이렇게 될 거고 그러면 여기서 만약에 주가가 여기서 지지받고 저항받고 돌파하고 눌림받고 이러다가 딱 돌파한 순간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향후 여기서 주가가 반등이 나온다고 했을 때 어느 라인 구간을 지지해주겠습니까? 이 파란색 선의 연장선을 지지 라인으로 세팅을 해놓고 올라갈 수도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 점은 조금 참고하시고 조금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전히 우리가 좀 많이 기다렸기 때문에 좀 오랜 시간 예를 들어 영상을 찍고 기다리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면서 얼마 전에 8월 초까지만 해도 와 얘가 이제 드디어 그 기다림의 끝자락에서 반등이 나오려고 하나 보다. 얘가 이렇게 좀 갇혀 있었던 8만 5천원 라인을 레벨업 해갖고 10만원 정도까지는 주가를 끌어올리려고 하나 보다. 라고 기대를 뭐 일단 개인적으로 하긴 했었습니다. 근데 역시 쉽지 않은 종목인 것 같아요. 쉽지 않은 종목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여기서 뭔가 대응할 수 있는 영역 구간도 아닌 거죠. 결국은 우리는 뭐해? 여기다가 시간을 좀 투자한 다음에 기다려 봐야 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재료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재료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 글쎄요. 조금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죠. 일단 최고가가 60만원 대상포진 백신 뭐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없어서 못 팔 정도다 나는 얘기가 있는데 대상포진 뭐 걸려 보셨나요? 굉장히 아픈데 이게 지금 풀로 돌아가고 있다. 없어서 공급을 못 할 정도다. 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당연히 SK바이오사이언스 입장에서는 얘네들 대상포진 백신도 만들어 놓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매출도 늘어날 수 있겠죠.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코로나가 종료가 되고 매출이 계속 줄어들었잖아요. 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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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악재가 나왔는데 더 이상 여기서 매출이 줄 때가 없어요. 그러면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매출이 줄 때까지 다 줄었다. 라고 해놓고 이제 코로나를 위탁생산, 위탁개발생산을 제외한다고 치더라도 다른 쪽으로 대상포진이라든지 독한 백신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계속해서 매출을 끌어올리고 있는 상황인 거죠. 이제 시작한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3분기에는 2분기보다는 실적이 조금 더 좋아질 것 같고 4분기에는 3분기보다는 실적이 조금 더 좋아질 것 같은 이런 기대감을 우리가 가져가고 있으면서 SK바이오사이언스가 팬덤에서 엔더미엄으로 넘어간다고 했을 때 준비하고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하나하나 노출은 되어 있죠. 하나하나 그 진행 과정들을 얘기해준다고 하면 거기에 맞춰서 시장에서 SK바이오사이언스의 종목도 같이 주가도 움직여주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 거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 영상 올려드리면 영상 댓글에다가 링크 달고 있는 거 확인해보셨나요? 이거 클릭 한번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화면이 연결이 됐고요. 무료 종목 신청 한번 눌러주세요. 저희랑 단기 매매를 일주일 동안 진행을 할 거예요. 제가 지난주 월요일날에 말씀을 드렸죠. 월요일날 아침 9시에 우리 종목 들어갈 거니까 고민하지 말고 같이 들어가자. 같이 시작하자. 제가 오늘 두 종목 들어가서 두 개 다 수익 실현을 했고요. 오후장에 괜찮은 게 있어서 두 종목 들어가는데 두 개 다 어떻게 됐어요? 지금 수익 구간에서 마무리됐고 시간 내로도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당연히 내일 어떻게 됩니까? 수익 실현? 하겠죠? 이런 매매들을 저희랑 같이 하자라는 거예요. 놓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지난주에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1년 내내 저희가 결과물들을 증명해 내고 있는데 여전히 고민을 하고 계시거나 막 이것저것 비교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은 망설일 때 다른 분들은 이미 무료 종목 신청을 클릭을 하셔서 오늘 종목을 잡았어요. 오늘 수익 실현도 했고요. 종목도 잡았고 내일 또 수익 실현 할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것저것 재고 있는 동안에 이미 결단을 내리고 같이 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수익을 챙겨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미 남들보다 조금 더 늦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더 이상 늦으면 안 돼요. 지금 당장 무료 종목 신청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습니다.